와... 밑에 얼마나 많은 거야 던지면 무네, 던지면 무르 네, 오늘은요 납금이 되더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포인트 울진 후포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, 요즘 후포스에서 밤낮으로 아가미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크롬 나와 있는데요 네, 근데 여기 후포스 방파제는 고기가 올라오는 구간이 상당히 적고 제한적인 데다가 사람들은 또 워낙 많고 텐트 치고 자리 잡고 장박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리 싸움이 아주 치열한 곳입니다 네,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암튼 저는 사람들 틈바구니 낑겨갖고 슬쩍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여러분들 다 아시죠? 네, 떠들면서 낚시를 할 수 없다는 점 네, 양해 부탁드리면서 영상으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이 놈아 너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아, 또 정갱이 같은데 자크 주 prende 아, 미쳐버리 건데 자크 주택 자리돔이에요 자리돔 하루 종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천천히 하나 둘 드디어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자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오케이 고등어 또 한 마리 오 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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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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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마리 잡았어요. 자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고등어예요 고등어 확실히 고등어는 낮에 보다 밤에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또 한 마리 조금 커졌나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자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지겨운데요 이제 그만 잡을까요 오 시크다 작아요 작아 자 또 한 마리 잡힌 것 같아요 손맛이 좋구만 와 조금 커졌다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sådan 좋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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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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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aksabodng 이 새끼 있거든 오오오오오오오 대박 대박 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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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쥬 조그만놈이 힘이 왜 이렇게 세 으 또 잡았어요 코딩 같은데 코딩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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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가 쏙 들어가죠 으 으 고등어겠지 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고도리네 고도리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또 고도리겠죠? 좀 다른 것 좀 올라와라 너무 많이 잡으니까 재미없는데요? 다 고만고만하네 또 한 마리 걸었어요 또 한 마리 걸었어요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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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 보자 아이씨 어떻게 된거야 지금 새벽 5시인데요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밤을 새웠더니 아아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죄송하지만 급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아 죽겄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자 자 나중에 가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